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찬범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드윌 대교환경기사 필기 무료특강 교재 구성과 그 다음에 무료특강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교환경기사 여러분들 뭐 필기시험 정보 되어 있는데 24년도 일정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 시험일 발표율 이렇게 되어 있고 cbt 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3회차에 대한 시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큐넷에 확인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해당되는 그 회차에 반드시 미리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전에 접수가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 진행방법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5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론 연소공학 대교환 방지기술 공영시험 기준 법규 이렇게 되겠고 cbt 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30분씩 5과목이니까 2시간 30분 인데 요게 25년부터 줄어드는 걸로 일단 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년까지는 일단 이렇게 한다 전체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떨어졌다 하면은 과락이라고 해서 불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뭐 졸업자라든지 졸업 예정자 상업 기사 등급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실무 경기 있는 사람 등인데 자세한 거는 큐넷에 응시 자격 자가진단이 있어요 요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뭐 보건 대교환경 기사 자체가 여러가지 방면에서 사용이 되는데 보건 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도 있고 환경기술인 그 다음에 성면농도 성명과 관련된 사업 자가습정 이라든지 또 뭐 다른 기술 인력에 이 기사를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cbt 는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에요 그래서 뭐 우리 그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을 여러 날 보거든요 많은 날들이 있어요 같은 1회차인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만 가능하지 다른 날 막 해서 할 순 없어요 한 번만 시험 볼 수 있고 문제가 또 다 다릅니다 출제 범위나 난이도는 동일하지만 새로운 좀 유형의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조금 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게 약간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신분증 필기구 계산기구 연습장을 줍니다 요거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되고 cbt 는 직접 답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그리고 a형 b형 순서만 바뀌고 뭐 동일한 문제 에서 순서만 이제 바뀌었었는데 cbt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다른 문제가 랜덤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면 점수가 대략 뜹니다 자 4주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데 일단 우리가 골랐어요 뭘 골라야 돼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에 그 출제 범위가 있거든요 그 출제 범위 안에서 자주 나오는 것만 골라서 먼저 공부 해줘야 돼요 그거를 책에다가 이렇게 별표라든지 그 다음에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반복하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온 거는 별이 많고요 좀 덜 나온 거는 또 별이 적고 이래요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이거부터 해야지 왜냐면 기출은 다 보긴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별로 자주 나온 것과 좀 덜 나왔던 걸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8개년 기출문제 분석을 했고 신출문제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 다음에 초반에 앞에 우리가 그리고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보시면은 자주 나온 키워드들을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키워드를 보고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기억에 남겠죠 내가 이거 이걸 좀 더 신경 써서 봐야지 뭐 이렇게 하실 거고 물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그거를 넣어놓은 말은 했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반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좀 빠르게 보셔야 돼요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셔야 되고 요게 좀 빨리 한번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반복하면서 이 이론을 계속적으로 복습하는 그런 커리로 가면은 단기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빈출공식이라고 있는데 요게 빈출공식 베스트 30 이건 뭐냐? 계산문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별로 골랐어요 나눴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제 문제를 넣은 거죠 얘를 해설 특강으로 에드웰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올린 영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론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걸 대비를 할 것이냐 이 내용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요 내용 중에 내가 어떤 것만을 가지고 키로 삼아서 문제를 풀 것이냐를 이 강의에 모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드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회원가입하시고 들어가시면은 동영상 강의실 있고 대기환경기사 검색하시면 무료 강의를 다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다른 SNS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뭐 둘 다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 암기노트가 있어요 우리가 법에서 40점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법과 공정시험 기준은 특히 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10회, 7회, 5회 해가지고 빈출에 따라 정리를 해놨어요 그니까 자주 나오는 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요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서 법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올리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에드위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책을 사신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꼭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컨택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모두가 다 저의 수강생이라 생각하고 다 답변을 드리니까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출 파트에서는 빈출공식 베스트 30이 있고 챕터 서브젝 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론, 연소공학, 방지기술 그 다음에 공정시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계산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빈출공식 계산 문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해서 2023년도까지 24년 대비 교재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 22, 21 쭉 뒤까지 17, 16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보면은 이론은 우리 그 이렇게 뭐 챕터별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기요형 개론 그 다음에 대기환경 입문에서부터 챕터별로 쭉 나눠져 있고 그렇게 책이 내용이 많이 많고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내용들로 빠르게 이론을 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더 많고 이론은 정말 알짜인 것만 핵심적인 것들만 담아놨습니다 연소공학 그래서 연수의 특성과 연료 연소계산 자동차, 연소장치 통풍약치 되어 있습니다 방지기술도 입자, 가스, 환기 이렇게 구별을 해놨고요 공정시험기준과 법규가 있는데 이거는 1, 2,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많은 내용들이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거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공정시험기준과 법규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 책이 두꺼워져야 돼요 얘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공정시험기준이 어떤 거다 법규가 어떤 거다 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정시험기준 같은 경우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법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구나 공정시험기준이 어떤 거구나 라는 것 맛만 보시고 기출 풀면서 해설을 보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법규는 공정시험기준보다는 조금 더 내용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기출 풀면서 내용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법규와 공정시험기준을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 점수가 다 달라요 자 연속 대기오염계론 연속공학 뭐 병지기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출 풀 때 한 80점 정도 나온다 할 정도로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험기준과 법규 같은 경우에는 한 내가 기출 풀었는데 6에서 한 70점 정도 나온다 하면은 시험장 갔을 때 한 50점 대 나올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 얘네들은 다 다 하고 들어갈 수 없어요 어차피 기출 풀면은 새로운 내용이에요 내가 법을 완전 싹 다 암기했다 공정시험기준도 완전 싹 다 암기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 그 유형이나 이런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내용도 많고 사실 하니까 요거는 얼른 한두 번 읽어보고 바로 기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1 2 3은 그래도 한 좀 빠르게 한두 번 정도 공부를 하시고 특히 빈출 아까 있었죠 계산 같은 경우는 그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 반복하면은 점수가 60점 이상 넘어가면서 본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72 대 1 뭐 이런 법칙이 있어요 72시간 안에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1도 없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내가 마음을 먹었다 하면은 어 뭐 일단 책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연습해 줘야 돼요 자리에 앉아서 공부해 줘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요 공부를 정말 진득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격증도 쉽게 딸 수 있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습관과 이런 자세 이게 좀 안 좋은 거지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앉는 거가 제일 힘들어요 앉고 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앉는 거부터 하셔가지고 좀 습관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산기 있거든요 계산기가 공학용 계산기가 허용 가능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2만원대 정도 산다 하면은 웬만한 거 다 돼요 랭카드 SD카드 들어가 가지고 입력할 거 많고 9만원 10만원 들어가는 건 안 돼요 싼 거는 돼요 그러니까 허용 모델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혹시 뭐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또 이거 사도 돼요 라고 모델명을 주시면 제가 확인 또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노트 있어야 되고요 노트 내가 써야죠 쓰고 읽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말하고는 한계가 좀 있어요 저 옆에 사람 방해가 되니까 읽고 쓰고는 할 수 있죠 요거는 꼭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꼭 앉아서 정해진 양만 공부하고 자야 돼 내가 잠을 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친구와 약속을 한 번 안 하더라도 술을 한 잔 덜 마시더라도 담배를 한 번 덜 피더라도 내가 뭐 SNS를 잠깐 유튜브 하나 덜 보더라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꼭 공부하고 자리라 다른 걸 포기해야 공부하는 시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앉아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잘 해 주시면 공부하는 습관도 잡힐 거고 점수도 막 올라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 이 습관과 뭐 이런 뭐 노력들 그 다음에 요령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저를 통해 좀 아신다면 다른 자격증은 혼자서도 공부해서 잘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한다 생각하시고 제 교재와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좀 두 군데에 여러 올라가 있는데 에드윌에도 있고 제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카페에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에드윌 쪽이 조금 더 퀄리티가 좋겠죠 아무래도 좋은 카메라와 그 다음에 뭐 인코딩이나 여러가지 좀 좋긴 한데 둘 다 같은 내용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어떤 거든지 편한 걸로 선택 접근하기 편한 걸로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